이거 엄지손가락 구멍이야 여기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 귀엽네 샐러드 롯데타임 이 노래 제법 좀 해봐 일로 한 번 해봐 우리가 전화 민뿐 해볼게 이 노래에 내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서초자 왜 꺼있냐고 왜 트로트가 나오죠? 여기다 친구들 만났어요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동생들인 것 같은데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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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우 카요 죽어 알았어 소파이 어쭈 와 여기 진짜 넓다 여기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 엄청 크잖아 나 이렇게 큰 야생 처음 본 것 같아 나 눈에 자꾸 미가 와서 좀 아쉽다 미가 와요 지금 이거 가오나시 같아 가오나시 니가 뭔지 알아? 몰라 이거 엄지손가락 구멍이야? 아니면 내 것만 구멍 난거야? 더운데? 가자 이제 땀으로 젖으나 비로 젖으나 자연스럽게 먹을 거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 또 술 드시러 왔어요 내가 술을 언제 하셨어? 술이 안 되네요 기억 안 나운데 왜 신났냐고 너 왜 신났어 왜 신났어 왜 신났어 왜 신났어 이렇게 두 개에서 130 마트 3천 원 정도? 인경이가 사줬습니다 와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? 마카롱 신기해 만드는 과정 귀여운 음식밥 음식밥 오양을 신기한 음식을 먹어보자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 왜 신났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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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되게 이쁘게 해주셔 짠 맛있어 맛있어